단발머리 단발머리 아이고 집 보러 오셨어요? 일단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금방 끝나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아까 구한다든지 얼마까지 생각한다고 하셨죠? 200에 15짜리 200에 15? 200에 15면 조금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요? 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요 이 집 괜찮아요 이 집이 역세권이야 역세권? 좋다 역에서 집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역에서 집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거예요? 아니 차 타고 5분 차 타고 5분이라고요? 뭐 자동차 타고 5분이면 괜찮네요 아니 자동차가 아니고 기차 타고 5분 네? 기차 타고 5분 거리에 있다고 집이 대신 이 집이 좀 좋은게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이에요 화장실이 2개 있어요? 응응응 근데 방이 없네 보니까 방이 없어 화장실이 2개인데 방이 하나도 없다고요? 응 화장실만 2개 그러면 저는 잠을 어디서 자요? 아니 잠이야 뭐 화장실 하나를 방으로 쓰고 네 나머지 하나를 주방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기차역으로 가면 되지 5분 거리 다른 집은 없어요? 이 집 괜찮네 옵션에 에어컨이 달려있네 에어컨이 있어요? 응 에어컨이 있어 어 그럼 집 안에 에어컨이 있는거죠? 집 밖에 에어컨이 있어요? 네? 밖에 에어컨을 설치해놨어? 그럼 집 안에는요? 실외기가 있지 아니 그럼 여름에 에어컨 틀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에어컨을 틀면 되지 남들은 겨울에 보일러를 트는데 저는 겨울에 에어컨을 틀어야겠네요 그치 얼마나 좋아 연탄값도 아낄 수 있고 보일러가 연탄 이게 또 좋은게 집주인이 그 도어락을 설치해 놓고 갔어 아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했어요? 아니 냉장고 문에 도어락을 설치해 놨어요 냉장고 문에 도어락을 설치했다고요? 그렇지 안전을 위해서 그럼 현관문은요? 현관문에 숟가락 꽂아 놓지 이렇게 끼워놓는거 있잖아요 턱턱턱턱턱 미다지라 너무 뒤죽박죽 아니에요 이거 지금? 뒤죽박죽이라고? 네 아 내가 욕을 얘기 안했네 그 지하에 주차장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 한 가구당 두 대씩은 들어가네 주차장이 엄청 넓구나 어 차있지 차있죠 그래 주차장이 엄청 좋아요 어 주차장이 잘 돼있나봐요 응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네? 주차장은 있는데 입구가 없어 주차장은 넓은데 입구가 없다고요? 그렇지 그럼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주차장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있는 차 팔고 아까 말했던 기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 5분 거리니까 아까 그 집이에요? 아니 그 옆집이야 다른 집 없어요? 야 이 집이 있네 네 단독주택이다 대박 혼자 사는 거야 심지어 이게 앞에 마당도 큼직하게 있네요 마당이 있어요? 응 마당에다가 이게 긴장돈을 묻고 할 수 있겠네 아우 그건 못 묻어 왜요? 사람이 묻혀있거든 뭐라고요? 사람이 묻혀있어 그래서 함부로 땅을 파거나 하면 안돼요 유골라가 그 마당에 사람이 묻혀있다고요? 그렇지 유골이 나오고? 응 그럼 묘지가 하나 있는 거네요? 아유 묘지 하나가 아니라 공동묘지에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돼요 단독주택이 아닌데요 이거는? 왜 단독주택이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지 사람은 너 혼자고 이 시체만 배경이 있는 거고 너는 살아있는 거고 그분들은 잠들어 있는 거고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무섭다고? 내가 그러면 여기 얼마 전에 신혼부부가 집을 내놨거든? 네 이 집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그분들한테 좀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집 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관심 있는 분이 계시네 어떻게 여기 근처에 있나? 네 아 그리고 빨리 오세요 네 다행이다 이거 오고 있었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네 아유 아유 되게 잘 된 게 이 분이 지금 집을 구하시는데 저희 집 신축이라 진짜 깨끗해요 그럼 지금 집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진짜로? 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개집 네? 개질라고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가 봐 들어와 괜찮아 나비야 지금 개야 개 지급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이 개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 개집이 싫으시면 이 개집이라도 이 개집이라도 이 개집 데려가 살아요 이 개집 싫으면 개집이라도 이 개집 좋아 우리 집에도 개집 있는데 걔도 데려가 난 이 개집 너무 싫다 저거 똥꼬집 저거 아유 잘 안 되겠네 저기 저분 갔으니까 불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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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슈 괜찮아요 어디가 아 약속이 원래 약속이 있어서 원래 있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금 잡으러 가야겠다 가도 잡아요 그리고 엄청 consolidated everything 아 şu니까 LEG Winter